부터? 지하로 내려가지 말라는 게 돼지를... 아냐아냐 돼지에서 나오는 게 가죽이랑 뭐가 없는데? 돼지 용도는 안 돼 그래서 잡아 여기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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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튄 거 같은데? 올라갑니다 좋아 좋아 쎄 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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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섯이랑 가죽이랑 뼈 어우 좋아 저 돼지도 이게 뭐지? 오우 오우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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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저 저 아 저기 여기서 뜨는 거네 초록색이 쟤가 주는 거였네 잡으러 가죠 어디서 얻었나 했더니 이리 와봐 여기서 아 잘 주네 아 이리 와봐 돼지 박멸날이야 돼지 박멸날이야 레벨은 없나 레벨? 오우 오우 연두색 연두색 저기 뭐야 아 죽은 거고 돼지 잡았습니다 메일 보고 이동하면 되니까 이제 잡으면 돼요 아직 안 도망가서 잡기 좋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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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모아 다 모아 여기 어디야 어 어 이거 뭐냐? 이거 뭐냐? 쓰레기 아 뭐야 놀랐잖아 쓰레기 주제에 오 뼈 뼈 뼈 뼈 뼈 개이득 아 이렇게 이런거 얻는거네 화석같은걸 얻는거네 아 이런게임이구만 이건 좋은데 아 돼지다 아 오 멧돼지다 돼지나 멧돼지는 뭔가 선빵칠거 같은데 아냐 저기 잠깐만요 저기 뭐 시뻘간거 봤거든요 나 돼지고 멧돼지고 나발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뻘간거 봤거든요 나 집에 별거 없기 때문에 딱 이리로와도 상관없어요 오 야 먹어 멧돼지 잡을래 멧돼지 돌검이기 때문에 멧돼지 잡을 수 있지 않나 아 여기 뭐가 있네 뭐 다른게 있네 이동할수록 새로운게 나오네 근데 그래서 내가 못 얻은거네 뭐 자꾸 있네 뭐가 자꾸 꽃은 나 가져가야지 좋아좋아좋아 가다 가다 저기 세기말거 어쩌고 저거 모이칸 뒤졌어 이거 선빵이야 너? 어쭈?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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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라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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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원거리 보기 없나? 들어와 들어와 아니 아니 좀 빠르시다 이리와 여기서 1대1 뜨는거야 들어오는 순간 그냥 차 맞는거야 떼시다 오 야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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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어딨어 잘못 건드린거 같은데? 어 돼지한테 질순 없어 돼지 돼지 놈이 이리와 니 무덤이여 이거 니 무덤이여 어디가요 어디 어디 어우 야 반피도 안남았어 너 알지? 아 잠깐만 졸라 못들어 자 자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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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그래 여기 못오네 멍청이네 근데 여기서 죽으면 답 없거든요 돌아가는거 부대 맞으면 죽어요 오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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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준비가 안됐다 준비가 안됐다 아직 준비가 안됐다 준비가 안됐어요 아직 나는 넌 넌 뒤집을 준비가 된거 같은데 아 잠깐만 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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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칙이야 반칙이야 아니야 아니야 무빙으로 되네 아니야 무빙 안돼요 그딴거 없어 그딴거 없는 게임이야 자 자 자 잠깐만 잠깐만 하아 저거 어차피 해소되거든요 괜찮습니다 해소할 수 있어요 나 마우스랑 게임이랑 변한거 같은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됐다 됐다 나 어디로 갔었더라? 해소해야돼 저거 저거 뼈랑 다 있기때메 저기서 죽었었나? 아 저기 나오네 선 나오지 않았었네요 보이지 않았나요?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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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저거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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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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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대 뒤져서 리벤지야 풀피야 어 뭐라 뭐라 멧돼지 뒤졌어 일단 내꺼 먼저 뒤졌어 이거 뒤졌어 뒤졌어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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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순하시다 아 좋아요 아 멧돼지 뿔이랑 가죽 두개 다신 안싸웁니다 개손해봤네요 멧돼지 세다 옵시디언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 아 옵시디언 아 흑여석 니가 역시 최고야 너가 역시 왔다 어우 부서졌잖아 너 때문에 다시 만들면 되니까 알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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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못 고치나? 고치는 키 없나? 아이 잠깐만 병원이 왜 30이 됐냐? 원래 이게 높았나? 망가지마서 고치겠지 몰라 티는 뭐야 티는 뭐야? 아 찾기 내려가서 찾아볼까? 나 화석 같은 것도 얻었고 좀 깊다? 깊네요 두 갈래길이네요 낮은 데로 가죠 두 갈래길이네요 낮은 데로 가죠 내려가 내려가 내가 있는 위치에는 못 박네 이거를 아 이거 아 지금 킬 시간 없어 저거 아 좀 깊고 처음부터 조금부터 그리고 오아 어 아 활 같은 거 없을까?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어! 아 내가 내가 설치한 것은 병신 아 어 병신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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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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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 안와 비손공인가봐 비손공이니? 안녕? 오 야 가자 가자 갈게 갈게요 갈게요 내가 회불 박아놨어요 혹시 얻을까봐 다에요 갈게요 나 옷 치빨개졌어요 버섯 내놔 버섯 버섯에서 먹어야지 버섯만 먹으면 뒤지겠다 아 현실에서도 리얼에서도 버섯만 먹고사는데 여기죠? 일로 가는건데 지금 집에가서 자면 딱 맞을거 같거든요 시간이 한건 없지만 어서 저렇게 가자 너무 아쉽다 내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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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소리야 뭔소리야 나 갈래 갈거야 나 갈거야 가서 가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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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왔으면 괜찮을거야 뭐 느낌이 안좋아 느낌이 안좋아 뒷통수가 뒷통수가 아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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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아 아오 자는 더 어두워진거같은 느낌으로 아니 아침 뜨는거겠죠 노래가 안바뀌네요 심지어 자는데 자는 노래가 안나와요 자는데 너는 자라 나는 노래 나온다 뭐 없을까? 맵이 맵이 있긴한데 어 맵이 넓은거 같은데 좀? 어 굉장히 넓은거 같은데? 아 이렇게 뜨는구나 맵에 내가 뭐했는지 일로 갈수있네 위로가야겠다 한번 저기죠? 저기로 가자 저기 뭐 사막지대같은거 있네 저기로 가보죠 여행이지 게임은 흑여석같은것도 빨리 얻어야되니까 최대한 빨리 가보겠습니다 여행하는 맛이 있네요 집도 딴 데도 지어놓고 에 구하라는데 한군데밖에 없지만 노래가 왜이러냐 오오 야 뭐야? 나무야? 목해? 나무 목해?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여기 좀 지금 뭐지? 안녕? 안녕? 야 밥이구나 야 약한 놈 아닌거 같아 잠깐만 잠깐만 불 지른다 불 지른다 불 지른다 아냐 야 아까 걔보다 약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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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약해 불꼬리 뭐라고 뜨는데? 여기 있으니까 일단 돌아가자 뭐가 오면 안되는덴가봐 나 일단 와봤다는 것만 쭉쭉 가 다섯개 돼지다 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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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꿀 돼지 어디갔어? 다 봤어 나 버섯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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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프라이프에서 본 것 같아 여기 외계인들 뭐 뭐 굉장한 곳이 있는데? 오 자원 진짜 많은데? 내려가면 근데 못 올라올 것 같아 무덤이 될 것 같은데 설마 뭐냐 저거? 잠깐만 저거 뭐 특별한 것 같은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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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깊다? 저거 뭐 있죠?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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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봐야지 뭐 이상한거 어 야야야 얘가 그게 아니었어 그게 아니었어 그게 아니었어 괴물이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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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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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어디야 자야야 가 절로 가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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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야 잠깐만 잠깐만 가 가 가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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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었어 이거 야야야야 졸라 졸라서 졸라서 야 먹고 어우 가가 가라고요 이거 못 오지?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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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지라 꺼지라 오 졸라 빨라 졸라 졸라 빨라 오 좋아 좋아 일로 못 오죠? 어 놀랐잖아 보석인 줄 알았잖아 무슨 그럼 아 장물 어디 갔어 깃자위로 깨진다 이거지? 기억해 두겠다 인벤토리가 풀이라고? 그러네? 왜? 왜? 이건 뭐야 이건 뭐고 나 그럼 버려야겠다 뭐 아무거나 버려 버리는 키도 없냐? 기묘하다 돌아가서 집에서 뭐 풀죠? 괜히 뭘 버리지 말고? 쭉쭉 갑니다 이리 와 대시 여태 같은 거 없어? 좋아 쭉쭉 갑니다 쭉쭉 올라와 x2 올라와 x2 일단은 넣어 이게 저게 필요하다 내가 만든 거 넣고, 그래 여기 넣고 다 넣어 쓸만... 다 넣고 넣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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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없는 거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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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다 장비 들어가서 이건 안 된다는 거지 뼈가, 뼈를, 뼈를 왜 넣었어요? 나물이랑 나물 여깄잖아 뼈는 뼈는 내놔 네, 됐어 됐어 만들어주고요 만약 만들 수 있는 게 없어? 흑여석 어디서 구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흑여석만 있으면 좀 뭔가 좀 회복을 해볼 만한데 흑여석이 없어 흑여석 좀 줘, 흑여석 좀 야, 흑여석이니? 아니야 흑여석을 어디서 구하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건 뭘 모르겠어 한 번 때리자 흑여석이니? 아, 야, 잠깐 이건 아니잖아요 아 아, 어떻게 밤에 일어나 조금만 더 자, 조금만 더 자 조금만 더 자 너 자는 척 하는 거냐? 자는 거냐? 자는 거냐? 좋아 좋아 일단 자, 일단 자 아, 야, 왜 또 어두워지냐고요 됐어, 됐어, 이 정도, 이 정도 이 정도 됐어 일단 내려가서 좀, 좀 더 내려가자 갑니다, 쭉 가요, 쭉쭉 가요, 그냥 으, 이 정도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shootings 설마 에이, 아니지? 아이, 여기 저기 있네 있네, 있네, 있네 바로 집 근처네요 좋아요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잘못한 거거든 일단 일단, 일단 일단, 일단 양쪽에 걸어서 하락을 만들고 일이디 일이씨어어어 아 내 생기가 너무 놀라 어 어 하는 짓도 그지 같아가지고 9분도 안가고 아 잠깐만요 먹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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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잠깐 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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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쎄 강해 강해 어 어 어 이거 다야? 더 없어 하나만 더 줘봐 됐고 그러면은 이쪽 끝은 없고 아 무서워서 뭐 무서워서 하겠나 이거 일단 둘 다 걸어놓고 가자 일단 집으로 갑니다 아 아 어 어 어 너 마음에 끈을 놓고 있어 지금 내가 좀 강해야 되는데 방어력도 지금 낮고 이거 거둘 수가 없어 이거 벚꽃이나 여기 놓고 안되네 이런거 이거 좀 만들고 이거 좀 만들고 이거 좀 만들고 이거는 이건 못했는데 뼈야 이게 장난하나 아이씨 가루 이건 오바고 이거 아 됐어 됐어 이거 아니야 어 왔던게 없다 만들게 무기개 그